2, 2, 3, 박탈 나세요! 박탈 수능 된다! 달달 무슨 달 생방 맞춘 둥근 달 어디 어디 섰나 여기에 있지 아 무슨 거예요? 자 여러분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추석! 추석이네요. 세대명절. 추석은 뭐가 생각나세요? 떡이요 떡. 성패이죠. 한가위. 토끼죠 토끼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또 아미를 생각나죠. 그렇죠. 가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. 이 추석 아니겠습니까? 천고마비. 추석을 맞아서 다같이 이 둥근 달의 소원을 한 번씩 빌어보는 시간에 좋네요. 한 명씩 아까 제가 이렇게 돌고 있을 테니까 소원 들어줘요. 전 세계에 살아 존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제 소원입니다. 좋은 소원이에요. 자 다음. 저는 이제 호비 형이 전 세계 많은 분들 그리고 팬분들의 안일을 걱정하셨으니 저는 우리 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멤버들이 언제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. 저것도 써버리다니. 마지막. 저것도 써버리다니. 윤기 형 어떻게 할까. 멤버들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. 옥기에서 쳤던 모든 인연들의 건강과 평안에 기도합니다. 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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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감사합니다. 소원은 이뤄질 것이다. 여러분은 오늘 한가위를 어떻게 부릴질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쪼록 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올까요?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! 두가위 세가위 네가위 오가위